아아악 아아아악 아아아악 어 어... 좀 있으면 구제역 파격 현장입니다 아아아아아 구제역 파격 현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아 어떡하죠 구제역 저 구제역 구제역 궁금증빵에 저거 찍어주시고 일단은 안 나오네 아 나온다 나온다 구제역 구제역 아 문 닫는거 아이가? 아 어떡하나 어 지금 구제역 문 닫으면 안되는데 이거 어떡하나요 현타기는 백신을 맞으니까 상관없는데 현타기는 백신을 맞은거 같습니다 뒷차가 새차라서 아 스텝이 봐주면 안되는데 아 냄새난다 아 냄새난다 고향이 타기 스메스 와 냄새 잠시만 안되는데 잠시만 안되는데 누가 샀어 아 장난 아니다 진짜 아까 은정언니가 도발을 했어 엑장으로 주는거야 정말 춥지 아 관계 걸리면 어떡해 우린 너무 더워서 이따 꺼지깐 안되 문주야 춥자 죽을거 같다고 덥다 아 우리 여기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아 더워죽겠다 이따 틀었다가 다시 껐어 이제 아 더워죽겠어 이제 봄날시네 다시 그냥 저녁에 이겨 지금은 그냥 막 끓었어 끓여버렸어 아 역시 예능을 안해 은주 번배가 뭐 없죠 은주 네보다 다 좋다고 번배가 뭐 없습니다 은주 예능을 안해요 남천유계소 다 씁니다 정말 유계소 같지 않은 유계소다 뭐야 이게 이름도 아니야 청도유계소인데 청도유계소 무슨 남천유계소야 광용이형은 어디갔나요 야 진짜 달고왔네 야 진짜 달고왔네 대단하다 대단하다 와 닭살 와 닭살 와 닭살 와 닭살 와 닭살 야 야 이거 아 뭔데 뭐 아닌데 지금 못살 빨리 에이 그렇게 믿어 아 찌개다 복숭아 날려나봐요 지금 근데 영민은 왜 이래 영민은 안 추워보인다 영민은 뭐 은주 콩맞았다 아 진짜 추워 우리 아까 굳이 그거 할 때 씻다 똥집에는 입수하고 우리 죽어도 괜찮아 우리는 그걸 바투리 했어요 바꾸라 그냥 바꾸라 우리 괜찮아 아 추워 죽겠네 이게 뭐야 진짜 놀라겠네 어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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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오케이 fait 우리 말 우리 말 그럼 our 우리 마희도 Fred 오 카ушка 준비해 가위바위보 와아아아아아라라 코어 아아아악 가위바위보 아아아아 아니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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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올라가! 빨리! 그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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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! 이해가 됐다니까! 이거 뭐야! 이해 못해! 모르셔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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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위바위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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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악! 가위바위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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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해! 가위바위보! 가위바위보! 자 이제 출발합니다. 자 잘 시작하겠습니다. 은근히 어떻게 안 돼? 너무 춥습니다. 오늘 드라이가 잘못됐어. 야 너 어떻게 그걸 모르겠어. 너무 춥습니다. 진짜 춥습니다. 자기도 지금 웃음이 나는 거지. 다 쓰거든. 다 쓰거든. 근데 감상해보니까 벌칙이 창문 내리고 반팔 입는 거 히트 틀지 마라는 말은 없어요. 어? 야 니네 뒤에 히트팟 가랑 가? 가랑 가요? 좀 가까이. 그래 손 앞으로 내라. 그래 히트 틀어도 된다고 그래. 오오오 여기여기여기여기. 여기 좀 나와. 여기다. 여기다. 근데 반 넘게 아직도 있었어요. 아 이제 생각만 해? 안 틀었어 아까? 아까 처음 봤는데. 아니야 아니야 안 틀었어. 집으로. 따뜻한 집으로. 야 이리 입고 있어서 되게 추운데. 이따 좀 틀까요? 어. 히트팟힐 좀 틀자 그래. 줄겠다. 이쁘다. 편안해. 음... 마음에 들어iens. 케이트하잖아. 물이 안 깊어서 물도 없을 거고 기oli 입수 시킬까봐. 반바지 입고 와갖고 갖고 와라 해갖고 전시립수 한번 해야 되는데, 그래 재밌는데, 예능이잖아. 한 200만 좀 할 수 있는데? 방송불량? 꼴랑 이거 뭐 총회 때 틀 거 아닌가? 이거 뭐 길게 할 수 있겠나? 한 20분? 길게 편집해야 돼. 봄에 저 벚꽃놀이 나. 그렇게 말고. 한여름에 문 열어놓고 달리면, 파카 입고. 여름에 문 안고 달리기. 에어컨 틀지 말고. 파카 입어야지 여름에. 그렇지 여름에는. 죽을 수도 있다. 진짜. 그러니까 문은 열어두고. 대신 에어컨을 못 틀고 문 열면 맨 덥잖아. 그렇지. 뜨거운 바람이니까. 이제 파카 입거나. 목티를, 목티를 괜찮네. 오오오오. 목티를 입고, 목티를 한 장만 입고. 너무 잘 났다. 젊잖아. 이거 좀 히터 끕시다. 덥다. 그래. 아 히터 끕시다. 숨을 모르겠네. 너무 차요.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게 있는데. 이 과학적인 걸 즐긴다니까. 또 구제역하고 있어. 오늘 구제역은 정말. 저 팀엔 기회네. 그렇지. 지금부터 닿겠지. 보이는 순간 닿는 거야. 구제역! 구제역! 구제역이다! 좋아하면 안 되는데. 진짜 따뜻하다. 구제. 좋아하면 안 되지.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는 구제역. 제가 좋아하면 안 되지. 나가봐. 노트 교역을 구제. 이 기계이 거창. 제 고향이 안동입니다. 안동이죠. 상상하네요. 그렇죠. 참 말 안 되시잖아요. 따뜻하니까 말이 진짜 많이. 말이 나와. 그냥. 생각보다 다 기념이 많아. 말읍다가. 말숨이 없었네. 기계가 한 2km 되네. 기리가. 네. 앞이 있는 것 같은데. 기계? 없나? 없네 없다 10분 만에 도착할까 계곡이에요? 반팔에 나가야되나요? 다행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자 아님 쌉싸리와영 뭔 소리야? 무도에 나오나? 어 무도 TV 한번 볼까? 안 보니까 연능은 어렵네 연능은 어렵다 할 말이 생각이 나 그냥 얻어걸리는거지 나는 영민 마음이 이해가 안해 충분히 나와 자기 불량이 안 나오는거지 자기 불량이 안 나오는거야 자기 불량이 안 나오는거야 영민이가 드립치고 있는게 내가 편집을 하잖아 다 잘린다 그거는 왜? 별로 이제 재미가 없다 너무 과하게 날리면 재미없다 리얼하게 그냥 자연스럽게 날리네 벌써? 어 평온하다 2박 2일 찍는 사람들도 진짜 평온하겠다 우리가 체력이 딸려 이거 올드팀이다 평균 연령이 내잖아 평균 연령이 30점 한 7세대나 그쯤 되겠네 그리고 200만원씩 받고 촬영한다고 하고 맞다 2만원씩 내고 근데 어쨌든 걔들은 한 번 찍을 때 200만원 받고 우리는 한 번 찍으면서 2만원을 내고 큰일났다 아니 여기는 뭐 하나도 없구만 온거야 한장말이지 장난감치 장난감치 나 다시 다시 장난감치는 지금 여기 계곡도 아닌데 물도 없구만 나는거지 이 차 아니네 이 차 아니네 딴차고 있어 딴차고 있어 아니 뭐하자는거고 지금 참 웃기네 딴차였습니다 아 쓰나 괜히 욕했네 죄송해요 차종이요 장난감치는 욕했는데 저산입니다 저산 어디입니다 계곡이 아니 지금 점수 안까지 나 왔다 나 왔다 혼자야 저기 저게 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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